안녕하세요. 수원삼성축구단 홍철선수입니다. 유튜브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수원삼성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심 속에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 앞으로 2만, 3만, 4만, 10만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구독 눌러주세요.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구독. 구독해주세요.